스나한테 너무 말렸어요 방금판 뭐 저 누구야 커스킨 용재 저분이랑 뽀나이포 저분 잘하시네 스나 집중할게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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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어 핑계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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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고 집중고 빡겜 가자 야 형 큰간다 아 핑 와 큰 많은데 뭐냐 힐 아 필 아 이것도 개필 와 뭐야 씨 야 이거를 아 뭐 줬네 아 씨 미션 실패 어 아 행 으 이 빙이 개 좋으네요 아파트 하나 야 2층 없다 야 빛박 빛박이 뜨미 빛박이라 클라스 빛박 뜨미 있다 각박 각박이라 야야야야야 클라스 스피 스피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상냥인데 전파는 잊어주세 와 이분들 와 놀리지마세 와 이분 박박이 하나 2층 2층 각박이 빛내기 깔았거든 나 2층 잡을게 야 2층 없다 우리 우리를 봐주지 아 빛이 뭐야 이거 아 제발요 야 작게나 나 작게 야 각박 개피 각박 개피 또 적배 아냐 적배충인데 지하 적배 와 이분 공실하냐 안가 아 아 아 승리하셨습니다 아 빙 야 통통이 하나 오믈뜬거같이 각박 야 단측 하나 야 단측 하나 야 단측 하나 야 단측 같다 단측 에 근데 어디에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오케이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전파는 이제 두세 입장돼요. 여러분들 14개 0대10 아 아 갓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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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야야야야 오우 씨 아 안 되겠네 쓰읍 아 망했는데 으악 으악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얘네 큰일 너무 늦게 오네 이거 초반에 작업하면 안되겠다 이거 작업해도 우주던거 이거 공도 안나온다 작업만 한다 어 어 야 적배 뽀나이퍼이다 적배 뽀나이퍼 지하 컷 아 적배하나 퉁퉁이 흘러오르네 적배하나 아 적배 적배 철문 철문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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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라 철문 지하라 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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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죽는거 아니야? 아씨 아 아 야 울베 울베 와 뭐야 아 나온거 같더라 씨 아 아 야 울베 울베 와 뭐야 아 나 중턴도 아닌데 중턴이 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뭐야 아직 안 죽었니? 아 야 크난 둘 크난 스나이 큰 양각이다 뭐야 어디야 크난 스나 크난 스나 크난 설해라 크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크난 크난 적별특사 패스 패스했다 뭐냐 야 근데 나 죽나가서 짝게 갔거든? 짝게 한 명도 없노? 저기? 와 씨 이거 패스 빠른 패스 안 해 나중에 패스 야 언덕에 간다 언덕 나간다 좀 짝 먹었거든? 아 삥 야 중 다 주고 있냐 이거? 호텔이 개피 적게 하나 하나 안보이는데 깜소리 갭이 깜소리 갭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저 뽀나이퍼 저분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옛날에 최영호님이라고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야 착불 증사 자 언덕에 삥 하나 간다 언덕에 삥 하나 언덕에 삥 두개 삥 다 안겼다 야 큰 우물 우물 없이 우물 컷 와 삥샷 게이드 야 언덕 온다 야 언덕 잡아줘야 돼 이거 와야야 아 이거 개피 아 어 안돼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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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다 아 아 이거 내가 죽었으면 안되는데 아 그래 아 적 빼지 뭐야 이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패스를 아예 안하네 패스 할매가 없네 아 아 죽 나와도 다 봐줘라 저거 얘들아 와 계속 가기 바로우 하나 언덕 하나 언덕 언덕 큰작들 뭐야 우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